문과 150억 원인 한평군의 대표 조형물인 황금박쥐상이 한평문화연물 전시관으로 이전합니다. 한평군은 매년 축제에서 한시적으로 공개했던 황금박쥐상을 기존 화양 근린공원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엑스포장으로 이전 작업을 추진해 오는 4월 26일 나비축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금박쥐상은 지난 2008년 순근 162kg과 은 281kg으로 제작된 걸로 당시금 매입 비용은 27억 원이었지만 현재 가치는 150억 원에 달합니다.